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소개도 해드리고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나 최근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서 영상 켰어요. 우선 책 제목은 이거예요. 어머니! 사교육 줄이셔야 합니다. 이고요. 저자는 정승익 선생님이세요.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살짝 혼란이 있었던 건 사교육은 무엇인가? 사교육이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정말 공부공부만을 사교육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체능, 다양한 경험, 활동 이런 것도 다 사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나머지가 다 사교육인가?에 대해서요. 우선 이 책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이 책은 그냥 모든 학부모님께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와 굉장히 생각이 너무나도 비슷하시고 읽으신 책들도 언급된 책들이 너무 다 제가 읽어본 책들이라가지고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읽으면서 좀 너무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읽은 경우이고요. 되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신 것도 있고 되게 뼈뜨리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교육이 되게 민감하고도 좀 뭐랄까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도 되게 애매하고 남들이 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좀 뭔가 안 하면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는 마음도 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 통해서 공부 관련 사교육은 최소한으로 하고 경험이나 활동, 그런 예체능 쪽으로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 라면서 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너무 애들 방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가 좀 좋은 습관 갖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면 좀 잘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마음으로 좀 아이를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이제 될 예정인데 공부공부 쪽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예체능 쪽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한 경우였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뭔가 확고하게 목표하는 바가 있기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부터는 사교육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 공부 쪽으로 막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책을 딱 만나면서 아 나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조금 잠시 하기도 했어요. 우선 이 책에서 주는 리얀스는 사교육을 줄이라 막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좀 생각하고 투자해라 좀 이쪽으로 더 가깝고요. 정승희 선생님의 경력에 굉장히 다채로운 게 사교육에서도 강사로 활동을 해보셨고 공교육에서도 이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의 의견을 이렇게 책 통해서 물론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정리된 책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최근에 제가 스카이퍼스라는 책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분은 정말 순수 입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 입시 전문가의 그 경험을 이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 독자들은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가정에 맞게 우리 조율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부터선도 제가 유튜브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구독자들이 이렇게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 역시 조금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일을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랑 이과랑 심지어 저는 서울대 MBA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MBA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있으니 그리고 금융회사도 다녔고 IT 회사도 다녀봤고 이러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육아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할까? 조금 궁금하셔서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저의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를 지도하는데 제가 좀 경험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좀 괜찮았고 그런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라서 저 또한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뭐 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배우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랬던 건 이 사교육 비용에 대한 언급이셨어요. 제가 사실 공부 쪽으로 또 유난히 또 특히 덜 사교육의 돈을 썼던 이유는 제가 예전 금융회사에 다닐 때 잠깐 종사했던 그 파트가 퇴직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연금, 노후대책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랑하죠. 그런데 사교육비로 투자하는 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은 어떤가를 좀 산출을 하다 보니 좀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나서 아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짜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이나 노후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랬던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삭했었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 얘기예요. 네 지금 또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한참 활동할 때 이런 자료들을 되게 많이 검토했고 많은 나라들을 리서치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 강창희 대표님이셨어요. 퇴직연금의 대가이시죠. 이 책 초반에 주판 튀기는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좀 뭐랄까 되게 동지혜를 느꼈달까? 저도 그 생각이 굉장히 꽉 차있기 때문에 따지고 따지면서 아이에게 투자를 하는 중이라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여전히 많이 나가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에듀포어도 되게 무섭고 아이들 다 성장하고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내가 나 스스로 서포트할 수 없다라는 거를 상상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아이들에게 적당히 쓰고 제가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이들한테 투자 안 하면 나중에 되게 후회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확 줄이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아이가 너무나도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역량을 키워주자 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아이를 지도했던 경우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좀 담임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으셨어요. 좋으셨는데 너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때마다 되게 멘탈이 붕괴가 된 적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께서 학원 보내셔야 된다고 학교 공교육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를 정말 진심 어린 조언처럼 해주실 때마다 물론 감사한데 되게 좀 뭐랄까 배신감을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반에 아이 학부모 상담했을 때 저희 아이는 학업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라서 되게 학교에서 좀 뭔가 잘 따라가야 된다. 아이가 학교 수업 참여를 할 때 좀 해이해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 동일하게 저는 피드백을 받았던 게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학교 선생님들도 당신의 자녀들은 다 사교육을 보내시니까 그냥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공교육이 우선이에요. 우선인데 심지어 공교육에서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엄마에게 사교육 하셔야 된다고 오히려 장려를 해주실 때 몰랄까 그냥 느끼는 그런 배신감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감사하지만 감사해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어머니 라고 하시는 것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많이 걸러서 들었던 경우였어요. 학교에서 잘 배우고 와서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럼 어찌 보면 제가 좀 덜 한국적인 엄마였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성장을 하지 않아서 이 사교육의 그 맛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괴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저도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 공부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그냥 제가 막 구구절절 안에 내용을 공유를 해드린다기보다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대하는 우리 한국 부모의 마인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가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초반에 이 책이 출간되면서 읽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사교육에 대해서 막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서 아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와 사교육 시장 정말 장난 아니다. 막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 책을 만나서 되게 반가우면서 조금 살짝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역시나 아이를 좀 보고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려고 이제 사교육 시장에 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승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 홍공이 무조건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저 역시 굉장히 체감하고 있고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과 환경과 습관과 이런 거를 나름 좀 잘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아이에게 그때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의 본질은 아이도 학부모님도 잘 이해를 하시고 아이와 학부모가 같이 좀 같은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컨센서스를 가지고 좀 뭔가를 시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저희 신랑이 금융회사를 다녀요. 저도 같이 CC로 회사를 다녔고요. 저는 그만두면서 외벌이 생활도 잠깐 해봤고 맞벌이로도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돈을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사교육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거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면 빼먹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만둘 예정이거든요. 아이와 같이 상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현명한 투자, 현명한 시간?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에 대해서 구구절절 소개는 안 해드리고 있지만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해야 되나? 저처럼 고민을 했던 분이시거나 사교육을 너무 지금까지 많이 해서 이게 맞나? 싶으신 분들께 한 번쯤 잠깐 퍼즐을 해서 우리의 지금 현황? 지금 스태러스를 확인하게끔 도와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아이에게 조금 뭐랄까 헝글 정신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조금 많이 최소한으로 프로바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상 통해서.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아이를 육아를 했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은 지 한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하건데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마치 회사를 다니는데 내 회사가 아닌데 애사심을 가지고 마치 내 회사처럼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월급이 동일하다 이런 시추에이션이랑 비슷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는 정승희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니 이 선생님께서도 좀 그런 유년 시절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나름 그때는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보다. 요즘은 너무 풍요롭고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헝그리 정신 자체를 키우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거는 조금 드롭했어요. 아 얘는 한 번도 배가 고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맨날 뭐 해주는 밥이며 책이며 뭔가 활동이며 여행이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한으로 한다 한다 해도 이미 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헝그리 정신을 갖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 생각 전환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을 땡 아이는 헝그리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수 겸 영화 배우인 아이유처럼 그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아 나는 성공하겠어. 이런 마인드는 이미 진작부터 우리 아이는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었고요. 최근에 최 GPT로 인해서 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역량을 가진 아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포커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이 발전해 나가는 IT 기술로 인해서 너의 밥그릇이 뺏길 수도 있으니 너는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능 영어 만점이냐 아니냐 이거에 너무 혈안에 있지 말고 앞으로 너는 어떻게 성장하면 되는지 너의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하고 플랜을 짜서 역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범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자 라는 대화를 더 나누는 요즘이에요. 지금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면 좋을지 사교육으로 내몰지 마시고 공교육에서 잘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증정 이벤트 있어요. 감사하게도 10분께 증정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 관련으로 좀 의견이나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첨 통해서 책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댓글뿐만 아니라 저는 신청서를 미리 받고 있어요. 당첨 발표와 동시에 책 배송해 드릴 수 있게끔 신청서에 개인 정보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어머니 사교육 줄이줘야 합니다. 라는 책 소개도 해드리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거의 내용이 안 들어갔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 공유를 해드려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